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지금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된 것을 방송을 하니까 아 맞아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채널A 강력한 4팀을 어떻게 행정 제재했는지 회의에서 결론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채널A 강력한 4팀의 이용한 앵커가 개모종 가수의 법정 소식을 전하면서 또 입으로는 절뚝절뚝절뚝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실제로 이제 몸으로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장애인 비하 또 장애인을 정말 불쾌하게 만들고 모욕 주면서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장애인 전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아리스분들이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또 항의해 주시고 또 민원 제기해 주셨죠 그리고 그때 보통은 방송통신위원회 해라 이렇게 막 울고 그랬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번호 알아서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항의해 보낼 수 있다 항의전화 할 수 있다 알려드려서 또 저도 기뻤고요 그래서 이제 접수가 됐는데 거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 1500여건 그러니까 1500여건이면 실제로 자격요건을 갖춰서 또 민원 제기한 그 요건을 갖춘 것만을 아무래도 계산할 테니까 1500여 분 정도의 항의 메일 또는 민원 제기 메일이 있었다 또는 전화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요 바로 그것은 행정 제재가 분명한데 권고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환 앵커와 천상철 보도본부장 둘이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이용환 앵커는 직접 말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들 앞에서 사과를 했다라고 나왔고요 또 천상철 보도본부장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들 앞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이용환 앵커와 천상철 채널A 강력한 사팀 보도본부장의 설명을 듣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제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행정 제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만큼 쉰다든지 결방한다든지 아니면 뭐 핵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수위의 결정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 제재로 권고, 권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건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프로그램이 만약에 지금 유지되고 있으면 프로그램 폐지 최고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채널A에서 사건의 심각성 또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스스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강력한 사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다루지만 폐지된 것을 폐지하라 그러면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널A 방송국에 권고를 내린 겁니다 권고, 권고는 말하자면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고 장애인을 모욕주고 장애인 인권을 취미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식을 하게 하면서 채널A 방송국에 이렇게 채널A 채널에 권고라는 행정 제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폐지 결정 내리면 시원하겠죠 그런데 채널A에서 알아서 이렇게 될 거 뻔할 줄 아니까 미리 채널A 프로그램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폐지된 프로그램을 폐지 결정 이렇게 내리면 논리가 안 맞고 우습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제재하는 행정 제재하는 이것보다는 채널A 방송국에 행정 제재로 권고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널A 강력한 4팀의 이용한 앵커의 장애인 비하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드디어 결론을 냈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폐지가 딱 결정되면서 폐지가 딱 되면 홈런 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원한대로 프로그램이 이미 알아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결론이 난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방송이나 언론에서 부적절한 것 부적절한 그런 것을 묵과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항의 메일하고 항의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론 즉 방송이나 신문은 알아서 착하게 하고 알아서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더 크게 떠들고 더 많이 내보내고 활개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시하는 눈길을 내가 거두지 않으면서 지켜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틀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적어도 방송에서 눈치를 보고 조심하게 되고 방송에 몸도 사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 꼭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황색 언론,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좋은 것만 볼래요 하는 이건 절대로 능사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안 좋은 거 보면 나는 가슴이 힘들어서 안 볼래요 이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했더라면 채널A 강력한 4팀 방송 폐지되는 일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채널A를 행정 제재하는 일은 아마 없었겠죠 그리고 채널A에서 스스로 강력한 4팀을 폐지하는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이 눈 우리는 그래서 눈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행복한 눈, 감동받는 눈, 행복한 눈에서 이렇게 하트뿅뿅 눈 이걸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시하는 눈, 이렇게 낡하게 딱 뜨면서 감시하고 지켜보는 눈 이 두 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